안녕하세요. 좋은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집에서 있는.. 집에서 있는 것처럼.. 아, 걸렸다! 심한 세월호는 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하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1일 일요일이고요. 12시 27분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 화보집 촬영을 한 군데에서 마치고 다음 전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고파요. 제가 요새 쉑쉑에 빠졌어요. 쉑쉑 나올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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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원래는 오늘 보쌈이랑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매니저 오빠가 들어와서 점심을 시키려고 하는데 라고 말을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빠 저 보쌈 아니면 쌀국수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되게 신나게 신나는 마음으로 말을 했더니 아, 포스트푸드 시키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또 쉑쉑을 요새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어, 그러면 쉑쉑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들어온 매니저 오빠가 어, 쉑쉑 있을 텐데 아니면 뭐 가다가 사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아, 나 먹을.. 그니까 머릿속이랑 내 뱃속이 쉑쉑 기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완전히 100% 그랬는데 오빠가 그렇게 말은 해주셨지만 참 그게 음.. 어떻게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괜히 꺼내가지고 가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TMI가 너무 길었죠. 제 TMI 말하는 거 정말 잘하고요. 지금 딱 지나가고 있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63빌딩인가? 지금 제 오른쪽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차는요. 남색이 미니 미니 쿠퍼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소독제도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손을 한번 소독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선아가 손을 소독하는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차에 타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 언니, 오빠들 손 소독하셨습니까? 네, 하셨다고 합니다. 또 바랄 게 뭐가 있나? 어? 인터넷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또 또 또 알아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제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아아아아 이렇게 길게 길게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끊었다 갈게요. 네, 지금 다음 촬영장으로 넘어왔는데 머리를 바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거 어이글을 다 풀어야 돼가지고 3개인 것 같아. 내 피스 공개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맛있겠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됐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먹은다. 아, 이거 다 부서졌다. 음! 음, 진짜 맛있다, 형님. 맛있다. 음. 하이큐. 아, 이거. 그 정도. 카메라 보고. 멘트 산아랑 휴가 갈래? 뭐야 갑자기 웃고 있어 좋은 꿈 꾼 거예요 시선이 너무 웃겨져 산아랑 휴가 갈래? 산아랑 놀러 갈래? 시선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따뜻했죠? 이불 속에 나왔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이 제일 맘에 듭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건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시선이 다 들리나요? 네 지금은 첫 번째 장소에서 촬영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촬영 장소로 가고 있는데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에서 촬영을 끝내고 이거 보고 춤을 보고 그랬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김밥 국내가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간다니까 저도 드라마라도 보면서 가볼까 합니다 이따 봐요 다이어트 할 때 안이 왜 쉬워 바다 색깔 되게 예뻐요 배우 같아 응 모, 모야, 몽이? 콘디에요? 콘디야 콘디야, 선 아이고 아이쿠! 우와! 입이 진짜 크다! 한 대만 간식 주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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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먹었어요! 하나가 너무 싫어! 하나보다 큰 거 같은데 간호가 너무 잘해! 아이쿠! 고생하셨습니다! 스탭 언니들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줄 만큼 잘 찍고 있으니까 원수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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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